네 올려두고 간 디자인은 보셨어요? 이거? 물론 지금 디자인의 흐름이 이거는 다르다는 걸 알지만 다른 거 먼저 선보여야죠 도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건 없다 네? 이 디자인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계약권은 과장님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혜진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긴 실전이긴 하죠 명세히 과장인데 대리님 지난 거래처별 결과 보고서 강렬 정장인 회사랑 기계부탁한 기관 자료, 인수인계사랑, 대항사랑, 업, 인사들, 저희 회사의 목적사랑 기관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은 따로 없죠 과장님이 내 자리 빼셨잖아요 나 지금 이상해? 나 지금 이상해? 나 너 봐도 돼요? 슬퍼요 얼굴이 돼 좋네, 박 과장 왜 혼자 다 한 거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어차피 승진을 해도 내가 하지 않을까? 나 자를 위한 일이니까, 어? 정의 좀 팔리자 스타킹은 이렇게 검은색 살짝 미치는 스타킹이 제일 신난 도와달라고 안 보겠습니까? 뭐지? 네, 일부는 대충 해보는 거요 인생이 내면 안 고rup다 집 자율 그녀시도